사실은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오늘 한 번 스페셜 작전을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귀한 분들의 무대를. 너무 감사해요. 은희가 먼저 따님을 위해서. 따님을 작곡한. 진짜로? 진짜요? 작곡도 하시는구나. 부러워. 너무너무 멋진 작곡. 부러워. 저 기타 너무 좋아하는데 어떡해. 진짜요? 진짜 공연같네. 영어의 한 장면이에요. 너무 좋다. 진짜 너무 멋있어. 이게 무슨 호강이야, 그렇죠?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진 작곡이 작곡이다. 너무 멋있어. Salvador 파 PKER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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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리퍼! 브라보! 뷰리퍼! 정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.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. 그니까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감동. 세상 모든 아름다운 음악 중에 딸을 위한 음악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.